안녕하세요. 저는 재짓밥 보드서 시로스카이라고 합니다. 작년에 라렉티유라는 앨범을 만들어서 동영상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보았는데요. 그것을 항상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었어요. 그런데 뮤직아이오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생겨서 굉장히 기쁘고 반갑고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릴 수 있게 노력하고 싶고요. 제가 올리는 곡은요. 두 곡이에요. 한국은 프로머스라는 연주곡이고 또 한국은 솔튼페이퍼씨가 참여한 엠파이언 이런 발음이 좀 어려운데 엠파이언 이런 그런 음악을 동영상으로 찍게 되어서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공개를 다시 한번 아이유에서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좋은 영상 올리고 또 좋은 에너지 줄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